로시! 그 상대는 메디브! 게임을 시작!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! 어? 매법사 크흠 템포에 난투하나 넣는거 나쁘진 않은데 내 발명품 임만합니다 내 발명품 임만합니다 내 발명품 임만합니다 흠 절방인가? 어어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유물을 가져오셨나요? 여덟장인데 한파를 못시키네요 아쉽구만 아쉽구만 끄어있어 카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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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이 가깝다 아쉽다 불안 안잡았으면 떠잉 떠잉 하면서 올라갔네 카톤 저 핫사지는 2년 반 정도 됐죠 와우 카톤께서 우릴 보호하십니다 펜트께서 우릴 보호하십니다 왜 사람을 낚아요 오우 야우 연구 그래도 투라하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힝힝힝힝힝힝 아 고맙소아 아아아아 어 뭐야 아알려고 버그스톤 오지네 아 아 점점 생일하구요 자 그럼 봅시다 퐁... 퐁... 와 이거 너무하잖아 와 이거 방금꺼 너무... 왓 더 퐁? 야 이게 말이 돼? 뭐 무빙이 무슨 챌린저입니까? 와 이거 방금 지금 너무했다 아... 아... 아 이러면은 모르는데... 질수도 있어... 진짜... 큰일났네... 트럭 스탑 아... 아니 얼방을 빼면은... 그 다음에 얼방이나 하면 져요 안토니에다가 얼방까지 있으면 무조건 져서 어우... 참... 탕수 다필요 스탑 아마 불자카드가 남았을꺼야 내가 봤을ке 오... 또 있단 말이야? 아니 나는 안돼 어 잘 죽어 좋았다